반갑습니다. 전한테입니다. 3월 학평 대비 캐스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시간 관리와 풀이 순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3월 학평의 의미부터 따져보고 가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은 3월 학평에 의미를 부여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이 교육방학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교육방학은 처음이란 말이야. 사람은 열심히 했으면 보상을 원하죠. 그 보상으로 이제 3월 학평의 결과를 주목하는데 혹시 잘 보면 기분 좋죠. 근데 혹시 못 보면 기분이 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좀 따져보고 들어가자 할 거야. 일단 나의 실력을 3월 학평으로 체크해 본다. 일단은 시험이니까 상대평가가 가능하고 그래서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3월 학평은 평가원과는, 즉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시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평가원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 9평부터 정부 주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수능날, 전년도 수능과는 사뭇 다른 시험이 이제 펼쳐졌는데 문제는 3월 학평에는 수능의 결과가, 수능의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야. 따라서 기존에 교육청 문제와 비교해 본다면 평가 문제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이 3월 학평은 여러분이 좀 잘 보든 못 보든 여러분이 6월에 처음 보는 그 평가원 시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니까 3월 학평 시험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런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감학습 점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학습에 온전히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겨울 방학 동안 공부한 건 두 달이야. 두 달 공부한 것을 체크한다. 다른 과목이라면 모르겠는데 국어는 언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국어 시험은 국어의 어떤 그런 여러분의 능력치라고 할 게 여러분이 공부한 쭉 시간이 있어. 그러면 공부한 시간만큼, 공부한 양만큼 이 능력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니? 할만 나잖아.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실제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 국어 실력이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 쭉 가다가 한 번에 쭉 올라 그리고 또 정체계를 만났다가 쭉 가다가 또 한 번에 올라가거든. 이게 뭐냐면 배운 거를 이제 바로바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쓰질 못하거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배우고 배우고 아 이런 거구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다져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그 순간 실력이 폭등하거든. 그리고 또 정체계를 만나서 그 정체계를 깨는 순간 다시 한 번 실력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두 달 정도 공부한 거 가지고 이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좀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결과를 한 동안 정말 공부를 제대로 제대로 잘했어. 그런데 사물학평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가 잘못된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중간학습 점검이라고 보기에도 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죠? 유일하게 사물학평의 의미가 뭐가 있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시간 관리 훈련이다. 이게 세미모드의 유일한 의미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실전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고 그 제한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사물학평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하는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생이 있어. 시간이 이제 남는 학생. 그 다음에 부족한 학생이 있는데 다 보면 어떤 학생이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이니? 누가 봐도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를 다 못 푸니까 제대로 푸지 못하니까 이 학생이 좀 부족한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미모드 때는 시간이 남는 학생도 이 학생은 문제가 있는 학생이거든요.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거야. 만약 시간이 남았다면 몇 점이 나와줘야 돼? 점수가 100점이 남아야 돼. 100점. 한 점이 나와야 돼. 근데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죠. 보통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독해력이 굉장히 좀 좋고 이 많은 양의 정보를 좀 빨리빨리 처리 가능한 그런 1, 2등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100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시간을 충분하게 더 써서 질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수의 수를 없애고 100점에 향해서 가고 안정적인 1등급에 향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자기의 독해력만 좀 믿고 빨리빨리 이제 질문이 눈에 들어오고 정보가 처리되니까 그것만 믿고 문제 풀다가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00점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거든요. 시간에 남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점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당연히 지문이죠.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소설 지문 최근에 소설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문학 지문과 소설 지문을 읽을 때 내가 10개의 정보를 가져왔으면 좀 더 시간 투자해서 어차피 너 시간 남으니까 좀 더 시간 투자해서 10개가 아니라 12개, 13개 정보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빠지는 요소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시간을 써야 되거든. 가장 좋은 시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회반 마킹까지 끝났어. 끝나고 나서 한 2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2,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그 친구는 시간을 정말 제대로 잘 쓴 거야. 근데 한 10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남들 푸는 거 보면서 난 다 풀었다 하고 엎드려 자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이 소중한 기회를 날리는 거야. 여러분이 수능 날 시간 남았다고 잠이 올까? 잠이 안 와요. 매 시험을 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임하면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 시간에 남는 친구들은 더 정상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 이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등급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 이 부족한 친구들이 역시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그 이유를 내가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를 잘 체크해 줘야 돼. 학생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지문을 자꾸 보는데 시간을 썼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계속 고민하는 데 시간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인이 스스로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파트당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모의고사 시험 문제는 모든 파트를 다 똑같은 속도로 푸는 게 아니야.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처리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돼. 그리고 소설 지문 최근 들어 소설이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수능에서도 갑자기 갑순이 등장임은 엄청나게 많고 얘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의도도 잘 짐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 다만 시문학 있잖아. 현대시나 고전시가 이런 애들은 여러분의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작품에 해석이 안 돼. 막 노려보고 있으면 해석이 될까? 그래도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은 집에 가서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럴 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냥 고민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 이런 파트는 시간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파트당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시험 문제 풀 때 완급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문학병 보기 전에 연습해 주고 시험장 들어가면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토 시간인데 검토 시간에 있으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풀 문제가 많아. 그러면 만약에 비문학이야. 비문학이면 정답과 오답의 선지가 확실히 있잖아. 내가 정답 선지를 확실히 잡았어. 그러면 다른 오답 선지를 검토하기 전에 일단 다음 문제부터 풀어줘야죠. 다음 문제로 바로 진행하는 거야.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 또 다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서 고르라고 했는데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학은 판단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잖아.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손이 가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5번까지 가라고. 5번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죠?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선지를 한 번씩은 다 보고 가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 답이 1번에서 확실히 보였어. 그럼 이런 검토 시간을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써야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모의고사를 보면서 3번 학생 보기 전에 내가 어따가 시간을 쓰기에 이렇게 시간이 부족했는지 혹시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시간을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이제 점점 확보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의 시간을 점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EBS 작품도 공부할 거 아니야. 연기의 작품도 공부하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 과목 중에서 특히 문법 언매 선택한 친구들은 개념이 계속 쌓이고 실전 문제 풀수록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거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시간을 줄여갈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 지문 정도 날리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왕급 조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이 순서가 있는데 N수생이라면 본인만의 풀이 순서가 완전히 딱 고정이 되었을 거야. 근데 고3 친구들은 아직 본인만의 풀이 순서가 고정되지 않은 친구도 있거든요. 순서대로 1번부터 쫙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특정한 파트를 골라서 먼저 풀고 순서적으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샘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1번부터 쭉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트를 딱 본인이 정해서 그 파트를 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거든.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파트마다 풀이하는 이제 그 속도의 완급이 달라. 그래서 이제 보통 추천하는 파트는 선택 파트를 먼저 풀고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 공통 파트로 가는데 공통 파트도 예전에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일단 공통 파트를 풀 때 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 비문학에 올인해라. 비문학 복서 비문학에 올인해라. 이게 이제 예전에 추천했던 방식이거든요. 왜냐? 예전에는 비문학이 겁나 어려웠거든. 지문이 어려우니까 이 지문을 무조건 잘 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선택도 빨리 풀고 문학 빨리 풀고 비문학에 올인하는 게 예전 방식이었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9평 이후 비문학의 지문이 상당히 짧아졌고 지문의 난이도도 역시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 풀고 비문학 풀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문학 푸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평가원 기준이고 교육청은 일단 여러분이 푸는 순서대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풀이 순서는 앞으로 계속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는 선택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사항 써있죠. 최소 3일 모의고사 기준으로 3번 정도는 풀어야지 나의 호흡이 생긴다. 즉 내가 순서를 이번에 바꿨어. 그럼 그 바꾸는 순서대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3번은 풀어야 돼. 그래야지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 시간에 도달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 시간에 도달하면 남은 파트를 풀 수 있겠구나. 그런 식의 감이 생기거든. 근데 중요한 시험 직전에 순서를 바꿨어. 아 이번 시험은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그거는 이번 시험은 그냥 연습으로 날리겠다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시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험이 3월 그 다음에 6평 9평은 뭐 가볍게 좀 보더라도 수능 이런 거 중요한 시험 그 중요한 시험에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돼. 그 전에 중요한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풀 때 순서를 바꿔서 3회 정도 풀면서 본인의 순서를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 얘기했는데 일단은 3월, 1평 잘 보고 잘 보고 그 다음에 못 보더라도 못 보더라도 괜찮아. 잘 보면 기분 좋죠. 하지만 평가함과는 분명 다르니까 평가함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 안정적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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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